영주세계 풍기인산엑스포 개막식 메인모델 축하공연 정동원 팬들이 아침부터 뜨거운데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원래 4시 입장 가능한데 지금 1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요? 네 뒤쪽으로요. 번호표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되세요 조직위원회에서 배려를 했어요 여기다 찍어요. 붙어요? 어 끼면 떨어지죠. 안돼 안돼 여기다 찍어요. 왜 이런거 붙이는거 없어요? 줄을 붙이는거 없어요 자 줄을 쳐봅시다 야 여기는 입장하는데도 번호표를 가지고 들어가서 껍짱 못하게 만드네 야 할아버님도 기다리고 계시네 늦어요 자 1시 반부터 입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파가 좋은거에요 정동원 팬들이 좋은거에요 지금 오셨어요? 아니요 인제 오셨네 정동원 찐팬이십니다 하니깐 하니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내 재생 아 아 날씨가 엄청 더운데, 엄청 더워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1시 반부터 4시부터 입장에서는 날이 뜨거워 가지고 시측에서 패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1시 반부터 경청하기 사이, 사이 돌고, 돌고 사원증이 보여줘요 좌우쩍 뒤 뒤 돌려 본부장입니다 어디서 오셨어? 여기 여기 정동훈이 팬들은 전부 어머니들 가장 돋보이시네 돋보이신다고 제가요? 여기 봐봐, 어디서 오셨어?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 오늘? 오늘요? 우리 정동훈 갔습니다 한마디 해요, 동훈이한테 잘생겼다 정동훈 좋아요 용기 있네 입장하는 데도 뭐 한 뭐 30, 40분 걸리겠어요 엄청나네 지금 다 오래들어봐요 번호포를 받아서 입장을 해서 출근이 지금 시간 1시 40분입니다 3분의 3분의 거의 한 반 정도가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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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3분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팬입니다. 어르신. 앞에, 뒤에, 뒤에 벌리고. 어디서 오셨어요? 어르신? 양식초. 와, 혼자? 부부. 정도는 어디가 좋아서 팬이 되셨어요? 정도는 나이 어리고, 배가 자려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자랐잖아.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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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잘 질러왔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는 상황이 있다. 어르신. 모든 순서라. 영주가 가는 길이. 그렇죠. 이렇소 영주세계 인사를 승부한 대지인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셔? 어, 대단하시네. 가는 곳마다 공연 다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아, 오늘 여기 풍기인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어떤 간에 뭐, 정동원이가 인기가 하라니까 안되고, 경쟁이 인사를 마치도록 하시고, 응원을 많이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님, 오늘 파이팅 한번 하세요. 파이팅, 정동원. 좋아요. 파이팅. 양평에서 오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두세 다니시는 찐팬 어르신. 파이팅 하세요, 정원이. 병원에 치킨 어르신이. 풍기인삼 엑스폰입니다. 이야, 모색. 소리를 들어야지, 소리. 소리, 소리. 정동원이 찐팬들이. 날개가 났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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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야 한번 보여줘 오늘 맞춰온거야? 아유 잘생겼다 소리 한번 질러 잘생겼다 시작 잘생겼다 정동원 나는 대고 내가 외치고 잘생겼다 정동원 그래 자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잘생겼다 정동원 잘생겼다 정동원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잘생겼다 정동원 자 흔들어 혼자 하지마 여기 다 같이 자 한번 뛰어 가운데로 이리와 이리 뛰어 쫙 갔다와 잘생겼다 좀 더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정말 잘생겼다 잘생겼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